제가 제외국민투표에서 왜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인수가 다르냐 그게 말이 되냐 제외국민투표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자 수가 비례대표 선거하고 지역구 선거가 다를 수가 있냐 도무지 나가 납득이 안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국외 부재자 투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가 이상한 것 같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상단에는 이게 지역구 선거입니다 896명이었는데 비례대표는 1392명이 되거든 이게 어떻게 이런 숙제가 나올 수 있냐 지역구에서는 투표자 수가 665명인데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어떻게 투표자 수가 837명이 나오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투표소에 가면 투표지 여러분들 지역 비례 한 표를 뽑아서 다 넣을 건데 선거인수가 제외국민투표는 전국이 다 다릅니다 투표자 수도 다르고 선거인수도 다르고 지역하고 비례가 그걸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부랴부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종로구에는 지역구의 선거인수가 896명인데 비례대표는 1392명이다 이게 말이 되냐 제천시에는 선거인수와 지역구는 145명인데 비례는 171명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부산남구에는 589명인데 685명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최중구님 한번 보시죠 최중구님이 작성하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시려면 페이스북에 최중구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최중구라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86 87 88 89 90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91번하고 92번을 보는데 오늘 91번을 한번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지역구 대표 투표자 하나하고 비례대표 투표자 두 장을 받고 투표 이후에 두 개의 투표함에 넣는데 a와 b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런데 왜 투표한 숫자가 서로 다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에 서울을 보시게 되면 지역구는 선거인 수가 896명입니다 비례대표는 1392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중구 성동국 앞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지역구 선거인 수는 784명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2475명입니다 이게 어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용산구는 1298명입니다 선거에서는 여러분 1938표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를 투표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665명에 837명인데 이걸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서울 지역만 관련해서 최충구님이 이렇게 자료를 뽑아놨는데 다 마찬가지거든요 종로구 이게 선거인 수가 합치면 18818명인데 1881817명인데 이 보시게 되면 여기는 48496명이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투표자 수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구 선거를 표 한 장 비례대표 표 한 장을 해야 되는데 선거인 수와 이렇게 어떻게 다릅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중이 높거든요 지역구 선거인 수는요 지역구 선거인 수는요 지역구 선거는 55% 정도 더 늘었고 비례대표 선거는 25.9% 정도 더 늘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저도 오늘 우연히 이렇게 찾아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808명 선거인 수 여기는 1292명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최준구 님이 지적한 서울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인 수와 투표 수 비교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지역구 기준은 한 55.4% 늘어났고 투표자 수는 25.9% 정도 늘어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북 제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충북 제천 사례지 않습니까 선거인 수는 26명이 차이가 나고 투표자 수는 지역하고 이런 비례가 15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보셨다시피 이게 충북 제천에 비례대표 선거는 7754표에 위조 투표를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30%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주고 2326표 그다음에 5428표는 조국 혁신당에 준 거지 않습니까 이 표는 모두 다 지역구에서도 1015표를 집어넣고 관외사전투표는 비례대표도 1015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라는 분이 제시한 것은 검토를 내가 할 테니까 너무 대화를 전부 다 그냥 도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 쇼폼으로 올려주세요 하는데 쇼폼을 내가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 쇼폼을 좀 만들어서 올리시고 내가 이걸 쇼폼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방송을 좀 짧게 여러 번 해달라는데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쇼폼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당신 보고 당신이 다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다운로드 봐 쇼폼 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 있는 분들은 검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들은 쇼폼을 만드시는 건 제가 저작권 같은 문제 제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이 잘라가지고 돌리시거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정말 오늘 별도로 전직